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지 동북아시아 전체를 뒤져봐도 몇 없을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한마디로 미쳤다. 그럼 봅시다. 제목. 10년의 찐 사랑을 배신 때리고 부자할배 찹살이를 하다가 4년 만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찐 사랑이었으니까 당연히 받아주겠죠? 언제? 배신한 여자 받아줄까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10년 동안 찐 사랑을 배신한 여자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면 남자가 받아줄까요? 물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남자 반응이 너무 뜻밖이라서 많이 혼란스러워 여기다 여쭤보는 거예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이게 지금 그저 단순한 제 착각이고 희망회로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여지를 주는 건지 여러분이 좀 알려주세요. 최대한 빠르게 음승차로 쓰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가난한 이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랑 이혼한 엄마, 그리고 언니, 저 이렇게 3명이 살았는데요. 엄마는 5만대만 남자들을 다 만났고 자꾸만 그 남친들 모두를 시도때도 없이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수시로 남자들이 오긴 했지만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미친 일들이 생기진 않았어요. 하지만 늘 술에 쩔어가지고 남자한테 해롱거리는 엄마에게 언니와 저는 항상 치가 딸렸고 그래서 이 치욕, 아니 그지같은 집구석을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다 제 나이 20살이 됐을 때 친구 소개로 만난 학교 선배와 연애를 시작했죠. 남자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외아들이었는데요. 여자의 가정환경 같은 건 아예 보지도 않고 정말 순수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좋아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탈출한 뒤에 홀로 자취를 하면서 엄마랑 같이 집에서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가난해졌지만 그냥 그지같은 가정에서 벗어난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까지 생겼으니까 더더욱 좋았죠. 여하튼 남친도 잘 사는 게 아닌 평범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통족하진 않았고 그래서 학업과 동시에 늘 알바를 해야 했지만 그리고 데이트 비용도 오지게 아껴가며 살아야 했지만 그런데도 알콩달콩 정말 순수한 첫사랑을 했거든요. 특히 남자가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성격이라 그게 뭐든 다 참아주고 너무나 잘해줘서 거의 10년 정도로 진짜 단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정말 예쁘게 만났어요. 그러다보니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지인들 역시 우리를 그저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거의 부부 취급을 했고 정말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나이가 차면서 지속적으로 결혼하자고 했지만 왜인지 저는 자꾸만 망설였고 결국엔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던 중에 제가 직장을 타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남친과 약 6개월 정도 멀리 떨어져 지냈는데요. 그 잠깐 사이에 결국 이런 미친 일이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회사 거래처 사장과 살림을 차린거죠. 20살 많은 남자고 저랑 살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저랑 동거할 때 이미 그들은 별거를 했어요. 비록 지방이지만 초호와 비싼 아파트에 외제차도 사줬습니다. 주위에 눈이 있으니까 결혼은 못했지만 그래도 4년을 같이 살았구요. 당연히 이 사장을 좋아하거나 사랑한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난게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남친의 경우 최초 1년 정도는 거의 미쳐서 지냈어요. 매일 돌아오라고 울고불고 애원을 했는데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의 눈물을 보니까 마음과 영혼이 갈기갈기 너덜덜덜 찢어졌지만 그래도 이미 돈 맛을 보고 눈깔이 제대로 돌아버린 저는 남자에게 돌아갈 리가 없죠. 알아요. 그래서 당연히 주위 친구들과 지인들의 설득 그리고 쌍욕조차도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겨우겨우 다 잊고 있었는데 남자와 헤어지고 4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남자는 다니던 직장을 진작에 그만두고 자영업을 시작해서 나름 성공을 하고 정말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가 헤어진 지 4년 만에 연락이 끊긴 지는 3년 만에 오빠 그동안 잘 지냈어? 이렇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뭐 당연히 전화를 씹거나 그게 아니면 이런 미친 야 너 도란냐 감히 어디라고 전화를 해? 이러면서 쌍욕이라도 박을 줄 알았는데 그랬는데 어? 어 그래 꽁꽁아 너도 잘 지냈지? 이러면서 조금은 어색하지만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이걸 또 받아주더라고요. 사실 그리야 되게 짧고 또 쉽게 쓰는 거지만 연락 시도할 때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가 시도했던 거고요. 특히 신호음이 갈 때는 정말 심장 터질 뻔했어요. 여하튼 이렇게 받아주니까 제가 진심반 장난반으로 오빠 우리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맛있는 거 먹자 물론 우리가 끝은 안 좋았지만 그래도 10년 세월을 애인이자 부부처럼 또 절친으로 지내왔잖아 안 그래? 이러니까 남자는 좋다고 하면서 날짜를 정하자고 하네요. 여전히 우직하고 착하고 또 순수한 이 남자 지인에게 듣기로 아직도 제 이야기를 종종하지만 험담 같은 건 단 한 번도 절대로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 피셜이지만 설마 그래서 아직도 나를 못 잊어가지고 연애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싶고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또 이런 반응을 보니까 전에 어떤 용기도 갑자기 막 생기고 그러는 중이거든요. 뭐 대충 이런 상황인데 만약 제가 여기서 모든 걸 창산하고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오빠가 받아줄까요? 댓글 1번 보니까 부모 탓, 환경 탓, 세상 탓을 하고 싶나 본데 어림없다 이년아 니 스스로 첨년 인생 선택한 거면 평생 그렇게 너 혼자만 추잡스럽게 사세요. 감이 미쳐가지고 착하고 우직한 남자 인생까지 싸잡아서 그지같은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지 말고 알았냐? 2번 그러니까 네가 바로 그 배신 때린 여자라다 이거네? 끌끌 이야 엄마한테 잘 배우고 컸네 어 모전 여전 좋아요 대댓글 20살 차이라고? 그럼 그때 당신 최소 50살이란 말인데 어우 너 비비도 좋다 정말 3번 3번 뭐라고? 여전히 우직하고 착하고 수수하다고? 야 이거 꿈도 야무지네 진짜 끌끌 이제는 그냥 한번 만나보거나 대충 잠이나 자려고 하는거지 뭐 잘해봐야 꽁파 정도겠지 뭐 어? 완전 그지같은 건데 예전처럼 진짜 너를 사랑해줄거라고 보냐? 이건 그냥 첩의 희망사항일 뿐이요 어? 그리고 뭐? 너 때문에 아직도 혼자라고? 이게 미쳤나이 4번 이런 미친 아씨 아침부터 개역같은 글을 보네 그냥 20살 만에 그 영감이랑 계속 살아 염치도 없냐? 5번 남자 성공했다며? 그럼 각이 딱 나오는데 네 마음 바로 간파하고 만나가지고 눈으로 확인 후에 실컷 비웃어주려고 저러는 거잖아? 깔깔깔 그게 아니면 힘들었던 그 1년에 대한 보복으로 네 몸만 받아주고 대충 놀다가 결혼은 절대 안하고 버리는 거지 뭐 깔깔 받아주긴 뭘 받아줘 미친나 착각 지르는구만 6번 저기요 쓴이 첩질을 미화시키지 마세요 집안 가난하고 개첩원 같은 부모를 만난다 해도 그 대부분은 너처럼 더럽게 첩질 같은 거 안 합니다 알겠어요? 7번 7번 이런 미친 야 이 쓴이 진짜 완전 생양아치네 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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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사람을 볼 땐 역시 집안을 봐야 돼 아니 최소 부모라도 봐야 하는 이유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글입니다 자기 엄마한테 보고 배운 게 이것뿐이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 물론 같은 환경에서도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많지 근데 너는 네 엄마랑 똑같은 부리구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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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고 배우는 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웃기는 건 지가 한 건 생각 안 하고 글 초반부터 자기 엄마를 오지게 깠다는 거지 까잇 까잇 야 설마 이거 동정 여론을 바라고 그런 거야? 야 지는 뭐냐 이거 9번 아침 드라마 개막장 작가도 이런 막장은 안 쓰겠다 그냥 단순한 바람도 아니고 살림 차려서 4년이나 살아놓고 남자가 받아줄까요? 이랄지 놀고 있네 진짜 10번 내가 남자라면 만날 거야 만나가지고 바로 복수할 거지 어 11번 야 이게 단단히 미쳐가지고 소설 쓰고 자빠졌네 야 너 돌아오면 바로 깔아 뭉개 부리려고 악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업도 성공을 한 거야 아니 정말로 몰라서 이러는 거야 뭐야 너 여기서 인생 더 알되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아라 12번 받아주긴 뭘 다시 받아줘 망성도 곱게 해야지 너는 그 긴 시간 동안 발전한 거 하나 없이 그냥 늙은 할배 수발만 들었을 텐데 아니 남자가 성공도 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딴 걸 받아주겠냐고? 그냥 마음껏 비웃어주려고 만나거나 그게 아니면 대충 몇 번 자고 끝낼 생각인 거지 뭐 깔깔 13번 그래 만나가지고 울고 불고 한번 매달려봐라 걔 망청한 놈이라면 뭐 다시 잡아주겠지 근데 말이다 너 정도면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똥개도 정댄다고 깔깔깔깔깔 완전 비극이네요 그냥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주작이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주작이길 바래요 주작이길 바래요 주작이길 바래요 주작이길 바래요 주작이길 바래요 주작이길 바래요